중2 구미중 10과 대화 복수 확인 해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대화 실례합니다 저게 당신 개인가요 excuse me is that your dog? 이러면 되겠죠 yes it is my dog you must not이죠 you must not 금지하는 표현이죠 you must not mustnt가 주셨을 수 있구요 you mustnt you mustnt let your dog run around in the park 홍월에서 막 개를 안 묶어놓고 막 풀어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you must not let your dog run around in the park 몰라는 모양이죠 그쵸 죄송합니다 데리고 있을게요 i'm sorry i'll keep 힘이죠 i'll keep my dog i'll keep my dog with me 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할때는 excuse me 하고 온점을 찍어야 되고 인터내션는 excuse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왜 했냐 excuse me 라는 표현도 있죠 excuse me 인터내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excuse me 하면 상대방이 한말을 잘 못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excuse me 를 쓰죠 하지만 여긴 실례합니다 니까 excuse me 하고 온점을 써야 되겠죠 is that your dog? is it your dog? yes it is my dog 네 해석 안 돼요 you mustn't let your dog run around in the park must not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뭐 should not도 있겠고요 you are not supposed to let your dog run around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you don't have to는 안 되죠 you don't have to 라는 표현은 할 필요가 없다고기 때문에 이 자리에 don't have to는 안 되고요 must not, should not, aren't supposed to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묻고 싶은 이 부분에서 묻고 싶은 것은 사역동사니까 let a 동사 원형이죠 let a do 근데 allow를 써도 되겠습니다 allow를 쓰면 you must not 이것 둘이 뜻이 똑같죠 내버려 두다 근데 let은 사역동사고 allow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you must not allow your dog to run around in the park 이것도 완화하겠죠 나머지 형태들은 안되겠습니다 I'm sorry 가지고 데리고 있겠다 이 말이죠 I keep him with me okay, 다음은 2번 부르고 있습니다 Julie you 뭐 여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you aren't supposed to leave 겠죠 you aren't supposed to leave leave what trash 쓰레기를 어디다가 on the bench 하면 되겠죠 you aren't supposed to leave trash on the bench 금지하는 표현 이외에도 you shouldn't to leave the trash you mustn't leave trash on the bench okay 그래서 여기 여자가 줄리죠 줄리가 막 치우려던 참이었어요 자 여기에 막 뭐 뭐 하려던 참이다라는 수건은 꼭 알아둬야 되겠죠 막 뭐 뭐 하려던 참이다는 be about to be about to be about be about be about to clean that up 자 얘 대명사죠 clean up that 안되는거 아시죠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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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sh up 되겠죠 clean trash up to do clean up trash 도 되겠지만 clean up trash 도 되겠지만 얘를 뭐 eat이나 that 로 바꿨을 수 있는데 그것은 대명사니까 clean that up i was just about to clean that up 네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플라스틱 병원 재활용 상대에 노트북 해라 상대방에게 뭐 뭐 하는 것을 꼭 해라 라고 당부할 때 make sure that 절이 있죠 make sure make sure that that 뭐에는 생각 가능하구요 겉만들은 대신니깐요 니가 넣는 것을 꼭 해라 make sure that you put the plastic bottle in the recycling box 같은 표현은 be sure to do 가 있죠 be sure to do be sure to put 하면 되겠죠 be sure to put the plastic bottle in the recycling box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make sure that 주어 동사하고 be sure to do 하고 갔다라는 얘기 상대방에게 뭐 할 때 뭔가를 당부할 때 꼭 하려 할 때 make sure that you put be sure to pu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ecycling 동명사입니까 현재 동명사입니까 당연히 동명사죠 동명사 왜 그러냐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자가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상자니까 동명사겠죠 make sure that you put the plastic bottle in the recycling box 예 세번째 대화합니다 맹과 우물이 대화합니다 물이 시원하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물이 시원하다 이 남자가 물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여자가 여기서 세수하면 안 돼요 금지하고 있죠 그 물은 당신이 지금 세수하고 있는 은용수입니다 마시는 물이에요 몰랐네요 몰랐어요 금지하는 표현 그럼 you should not wash you must not wash you are not supposed to wash 이런것들 다가나가겠죠 you are not supposed to wash 해 그니까 조동사 뒤니까 must not 수동사 뒤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고 동명사와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해 뭐 마실물 할 때 마실물 더 워러대신 것 같겠죠 마실물 그 다음에 sorry i didn't know that 그 물이 마실물이란거 이 데스 i didn't know that the water is only for drinking 대신 왔겠죠 마실물이란걸 몰랐어요 we can speak 1b 자 아 그래서 방금 1a 에서 뭔가 금지하는 표현이 주셨습니다 뭔가 금지하는 표현 좀 긴게 나오겠죠 봐 길거리에 고양이가 있어 이고있죠 음 나는 저 고양이를 알아 나는 지난 자 이 부분 중요하도 하죠 지난달 이후로 쭈욱 그것을 이주볐해서 봤다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어떤 느낌의 표현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봐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봐왔다. 정말이니 그것은 집이 없니 라고 해서 언제에 대한 시제가 당연히 현재겠죠. 현재 집이 없니 라고 물었는데 여기엔 보니까 있었지라고 과거에 대한 얘기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 고양이를 갖고 있던 가족이 뭐할 때 이사할 때 시간에 부사들이겠죠. 그 고양이를 버려버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말을 듣고 뭐 슬프다고 얘기하죠. 뭔가 유감표현을 하고 있죠. 안됐다. 그런 다음에 뭔가 해야만 돼. 뭔가 의무사항 이라든지 또는 뭐 금지하는 것들 뭐 이런거 의무와 금지에 대한 의미역이 나오죠.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책임감을 갖다 라는 수고는 알고 계시죠. 뭐뭐에 대한 책임감을 갖다. 예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뭐 해야만 돼 라고 의무사항을 얘기했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하고 있고요. 나도 동의해.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 고양이가 뭐 고양이는 주인 고양이가 주인을 기다려주기라 생각한다. 항상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빙컨 채워 보겠습니다. 봐라. 르. 고양이가 뭐뭐가 있다 표혈죠. There is a cat이죠. There is a cat on the street. 길거리에 할 때 on the street 쓰죠. There is a cat on the street.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 고양이 저 고양이 뭐 지시 형용사죠. I know that cat. 나 저 고양이 알고 있어. I know that ca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쭉 봐왔다고 했으니까. I have seen it. 어디 이 근처에서죠. 이 근처에서. Around here. Here. 그 다음에 지난달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간 말은 뭐뭐 이후로란 뜻에. Since last month 해야 되겠죠. I know that cat. I have seen it. Around here. Since last month. 정말이니. 자 그 현재 집이 없냐고 하고 있죠. Really? Doesn't it have a home? 그러면 과거에는 과거에는 있었지 뭐 있죠. 그러면 it did. 그럼 did는 뭐 다시 왔냐. It 과거니까 it had a home. 과거에는 있었지. It did. 디드는 대동사로서. It had a home. 대신 왔죠. But the family가 뭐 해버렸다. Left 해버렸다. 두고 가버렸다죠. Live의 과거에는죠. Left the cat. 이사할 때 시간에 부서절. When they moved. The cat had a home. But the family left the cat. 유기묘죠. 유기묘가 돼버렸다. That's so sad. 자 사람들은 뭐뭐 해야만 한다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 뭐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다. 일단 수거 뭡니까. Be responsible for죠. Be responsible for.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니까. People should b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Should. Be가 꼭 있어야 되는거 아시죠. Responsible는 형용사니까. 책임감 있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동사로 만들어 주려면. 뭐 여러분들 초동때부터 계속 얘기해 주지. Be를 붙여야 되겠죠. Peopl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pets. 고양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뭐 난 동의한다 그러고 있죠. I agree. I think so too. 이 말이죠. I agree. I think. 나는 고양이가 주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서 I think.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수어가 뭔지 알죠.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죠. 그러면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I think the cat is. 현재 진행형이죠. Waiting for its 주인들 owners. I think the cat is waiting for its owners. 오케이. 그래서 그 고양이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It's 어디에 저기에. Is there all the time. 항상 all the time 이었죠. It's there all the time. 자 안된 일이다.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여기는 본문에는 poor thing이라고 있죠. Poor thing. 안된 일이야. 뭐 이외에도 that's bad. I'm sorry to hear that. 뭐 이런것도 있죠. 아 여기 hear that이 아니군요. I'm sorry. 뭐 이런것들. Poor thing. That's bad. 뭐 유관표현이죠. 유관표현. I'm sor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2A입니다. 이번엔 뭐가 중요한 건지 보겠습니다. 뭐가 핵심적인 대화인지. 새로운. 앞에서는 1이었습니다. Listen 1A와 1B는 뭐 뭐 해야만 한다와 해서는 안된다가 줄을 이루고 있었죠. 그 다음에 2A에서는 뭐가 핵심적인건지. 먼저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대화니까. 뭐 뭐 여자가 남자한테 다 챙겼냐.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가 엄마인 모양이죠. 엄마가 애한테 남자애한테 뭐. 남자애가 어디 가는 모양인데 다 챙겼냐. 그런 것 같아요. 이러고 있네요. 여행 즐겁게 하고 네가 거기 도착하면 전화하는 거 잊지 말아라. 자. 뭐 하는 표현. 미래에 해야 할 행동. 미래에 해야 할 것. 미래에 해야 할 것. 미래에 해야 할 것에 대한 당부죠. 당부. 꼭 뭐뭐 하렴. 뭐뭐 해야 하는 거 잊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잊지 마. 이렇게 할 때 뭐. Don't forget. 이런 거 쓰죠. Don't forget. 또는 뭐. Don't forget. 하고 똑같이. 기억하렴. 이런 뜻으로. Remember. 이런 거 쓸 수 있죠. 자. 문법적인 거 설명. 잠깐 얘기하면. forget이나 remember는. 뒤에 뭐뭐 하는 것. 이라는 의미로. to do와 doing. 다시 말하면. to 부정사의 명사자용법과 동영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는. 자. like나 뭐. start, begin 같은 애들은 똑같이.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뭐가 오든지 간에 의미가 똑같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 forget이나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오느냐.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forget to do는. 이 to do의 행동이 미래일이라고 했죠. 미래일. 미래일. 미래일을 잊지 마라. 또는 뭐 remember 뒤에 to do가 와도. 앞으로 뭐뭐 해야 할 것을. 앞으로 뭐뭐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뒤에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doing이 오면. 과거에 뭔가 했던 것. 과거라 했죠.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과거의 행동을 잊지마. 과거에 뭐 했던 걸 기억하려 함. 이란 뜻인데. 여기에서 미래에 해야 할 일을 당부하니까.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가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넌 짐. 물건 다 챙겼니. 물건 챙기다. 짐 싸다. 라는 동사. 뭐 있죠. 그러면 과거 시제로 물어야 되겠죠. did you pack everything? did you pack everything?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so. 오케이. 그러면. 여행을 즐기려 그러죠. enjoy your trip. 하면 되겠죠. enjoy your trip. and don't forget. 잊지마. 뭐하는거. 전화하는거. 그쵸. 니가 거기에 도착할 때. 자. 이거 언제 전화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언제 전화해요. 니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다시 말하면 시간에 부사들이니까. 좀. 그래서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enjoy your trip. and don't forget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이렇게 해야겠죠. 오케이. 마음.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대화. 뭔가 당부하는게 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대화. 그래서 너 기분 더 좋아졌니. 엄마죠. 엄마와 또 아들의 대화입니다. 기분 더 좋아졌니. 얘 엄마. 그러면 뭐. 그거 참 잘 됐구나. 이러겠죠.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러니까. 하지만. 뭐. 잊지마라 그랬죠. 잊지마라. 뭐해야 할 것을. 약 먹어야 되는 건 잊지마라. 남자애가 아팠던 모양이죠. 약 먹어야 하는 거 잊지마라. 이 부분에서 당부하고 있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말렴.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are you feeling better. 한대겠죠. are you feeling better. 이건 not only. are you feeling better. yes ma'am. that's. that's good. 잘 됐구나. but. don't forget. 잊지마라. don't forget. to. 약 먹다 할 때.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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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it. 위치가 될거라 생각할 건데요. 위치 안됩니다. who는 당연히 안되겠지만 who도 당연히 안되지만. 어? 선생님 왜 안됩니까? 자,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명사 그런 명사들 선행사라고 하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선행사들은 주로 요즘은 좀 위치를 쓰는 사람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아마 위치는 안된다고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선행사는 관계되면서 that을 선호한다 라고 가르칠 겁니다. 오케이. 얘도 안되고요. 그렇다면 생략 가능한지 안한지는 얘가 목적격인지 봐야 되겠고요. I can do anything 자, 여기 선행사인 anything이 여기에 두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흥략도 가능하겠죠.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Sure. 목욕시켜라. Give the dog a bath. Give 누구누구 a bath죠. 목욕시키다. 테이크는 아니죠. Take a bath는 자기가 목욕을 한다란 뜻이죠. 목욕시켜줘라 할 땐 Give the dog a bath and Don't forget to feed him 하면 되겠죠. Don't forget to feed him 자, 잊지마라 해도 되겠지만 기억하려면 해도 되겠죠. Remember to feed him 오케이. 걱정마세요. Don't worry mom 하면 되겠죠. Don't be worried mom Don't worry mom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대화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당부하는 표현이 좀 길어지겠죠. To be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 대화부터 하면 너는 언제 어떤 것 동안이네요 이거 어떤 것 동안 무엇을 할 예정이니 계획 묻기네요. 저거가 뭐 할 예정이니 나는 태권도를 연습하는 것을 계획하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연습하다라는 동사도요. 계획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나는 연습할 계획이다. 태권도를 그 다음에 너는 뭐 할 건데 이거는 뭐 네 계획은 뭐니 이 질문하고 같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방문할 계획이야. 울릉도에 계신 나의 삼촌을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머물 것이니 거기에서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머물 거야. 오케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2주 동안 머물 거야. 멋지게 들린다. 그 다음에 당부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 아니네요. 참 당부하는 건 밑에 나오네요. 멋지게 들린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전에 거기에 가본 뭐가 없다. 경험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경험이 없다. 그랬더니 내가 사진을 좀 찍어서 그리고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진 찍어 울릉도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랬더니 멋지겠다. 잊지 마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뭔가 챙겨 울릉도 가서 울릉도 유명한 호박녀에 호박녀 챙겨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당부죠. 호박녀 같은 호박녀과 같은 역과 같은 뭔가를 집에 챙겨오는 거 잊지마. 오케이. 잊지 않을게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일단 빙칸부터 챙기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들어갈것을 그래서 뭐가 할게 얘기는 What Are you Going to do Planning to do 이런거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이거 안만개로받게 되시니까 During the Winter vacation During it 나머지 애들 안 되는거 아실거구요.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vacation 그랬더니 I'm going to practice you. I'm going to practice Taekwondo. 너는 뭐 할껀데? What about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vacation? 이거는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vacation? 그랬더니 I'm going to visit my uncle in Uumdo.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거니? How long? Will you stay there? How long will you stay there? I will stay there.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two weeks. 2주동안. I will stay in Uumdo. I will stay on Uumdo for two weeks. 그럼 뭐 이거 Sounds죠. 이거 안되죠. Sounds wonderful. 여기에 It이 생겼됐기때문이죠. It이나 It이 생겼됐으니까 단수등으로 써야되겠죠. That sounds wonderful. 그 다음 나는 가본적 없다죠. 나는 있어 본적 없다. 어디에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 비동사에 무슨 시제? 현재 완료 하야되겠죠. 현재 완료시제. 근데 여기에 Never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I 줄여서 쓸게요. I've never been. I've never been. I've never been there before. 해야 되겠죠. I've never been there before. 현재 완료시제의 경험 적용법이죠. I've never been there before. 난 전에 거기 가본 경험이 없어. 자 주의해야 되겠고. I was never there. 이런거 안됩니다. I've never been. 현재 완료시제. have plus pp 써야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가본적 없다. 어? 가다. 가다라는 동사가 고니까 I have never gone there. 이런거 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가서 이 자리에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갔다 와본적이 없다니까 반드시 비동사 써야되지. 고와 같은 동사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아이 근데 여기는 방문해본적 없다도 가능할테니까. I have never visited it. I've never visited it. I've never visited it. I've never visited Ulung도. I have never been there. 자 이건 왜 고르라 했냐. before도 우리만 해석으로 전해고 ago도 전해지만 이틀 전에, 3일 전에 이런거 할 땐 예를 쓰죠. 이틀 전에, 3일 전에 할 때 이런거 쓰는데 그것은 when에 대한 대답이지. 다시 말하면 쿡 찍는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go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before의 느낌은 이렇게 시간에 덩어리적 전해라 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쭈욱 before는 시간에 덩어리적 전해기 때문에 현재 완료시즈랑 어울린다 였습니다.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오케이. 그래서 가본적 없다 그러니까 뭐 I'll take some photos pictures죠. I'll take some photos pictures and I will이 생긴 했으니까 여기는 동사원형의 형태를 써야되겠죠. sent 같은거 안될거구요. I will send the pictures I wills 자 누구누구에게 뭘 보내주니까 to를 써야되겠죠. 이거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에 대한 질문이죠. I will send them to you. give처럼 to 씁니다. give b to a 하듯이 send b to a 써야되겠죠. I'll send you them 해도 되는데 근데 참 여기서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를 사형식으로 바꿔서 I'll send 뭐 봤을께요. I will send I will send you them 이것도 됩니까 하면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뭐로 바뀐 경우에 직접 목적어죠. 이거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사형식을 사용할 수가 없고 삼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여기 놓고 여기는 반드시 to를 놓고 뒤로 보내야지 I'll send you them. 말이 이상합니다. 읽기도 어려워요. I'll send you them은 안됩니다. I'll send them to you만 가능하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가야됩니다. I'll send them to you. 그랬더니 뭐 사진 보내주니까 멋지겠네요. They'll be great. Don't forget to bring something home like rice candy 안되겠죠 Don't forget to bring 갖고 와야되는거 있지만 remember to bring 했죠 something 뭔가 예를 들어 뭐가 이게 something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어서 like 뭐뭐와 같은 엿과 같은 어떤 거 something like rice candy something like rice candy bring 해야되는거 잊지마 오케이 잊지 않을게 라고 그랬죠 오케이 I want 이게 되겠다며 I want forget 잊지 않을게 오케이 I want forget 라고 그랬죠 오케이 일단 여기서 wrap up want 입니다 와 조심해 자 일단 뭐 여기까지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뭐 조심할 상황이 있는거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조심하세요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저 무슨 얘기하고 싶은거에요 이러고 있죠 무슨 말 여기 말하다 라고 해서 무조건 말하다 동사를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거 무슨 의도에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저 뭐 교통신호등을 한번 보라고 그러죠 교통신호등을 보라고 그것이 무슨 색깔이니까 빨간색이니까 얘기하겠죠 빨간색이니까 금지하고 있네요 당신은 뭐해선 안된다 건너가서 당신은 여기 보면 근데 문제가 보면 초록색일 때라고 그러죠 초록색일 때 뭐해야만 한다 내가 건너가야 서면 안된다 겠습니까 건너가야 한다 겠습니까 이런거 생각하면 되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몰랐는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색깔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건너가려고 했겠습니까 초록색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건너가려고 했겠죠 오케이 조심하세요 헤이 watch out 헤이 be careful 헤이 be cautious 다 되죠 cautious는 뭐하고 똑같은 뜻 조심하세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고싶을 땐 당연히 what do you mean 이죠 what do you mean 이런거 안되겠죠 what do you mean 여기에 들어갈 동사이니까 동사가 크로스니까 얘는 아니고 건너가야만 합니다 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문제를 살짝 꽈아서 여기에 red라고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 you shouldn't cross when it's red가 돼야 되겠죠 you shouldn't cross when it's red 이런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you should cross when it's green you shouldn't cross when it's red 오케이 그랬더니 뭐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thought I thought it was green 착각했어요 오케이 이건 teach의 과거형이죠 이건 through죠 through 뭐를 통과하여 I thought it was green 초록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럼 wrap up 2 오케이 그래서 뭔가 당부하는 내용도 나오고 뭐 그러겠죠 당부하거나 뭐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뭐 금지라든지 이런거 또는 뭐 잊지 말아라 이런거 나올겁니다 자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죠 너는 내고양이 좀 돌봐줄 수 있겠니 돌봐주다 라는 표현 잘 아시죠 세가지 같은 말 많이 했구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넌 해줄 수 있겠니 돌봐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물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만 하는 뭔가가 있니 라고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거죠 내가 알아야 될게 있을까 라고 상대방한테 권유하면서 묻는게 아니구요 뭐 좀 드시겠어요 이런거 아니죠 진짜로 내가 알아야 될게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어떤것은 어떤것인데 내가 알아야만 하는 내가 알아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냐 아까 나왔던 그거죠 내가 알아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냐 그랬더니 알아야 될게 있대요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고양이니까 목욕시키면 안된대요 목욕시켜야 된다던데 뭐 어쨌든 목욕시켜서는 안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모양이죠 오케이 알겠어 목욕 안시킬게 딴건 뭐가 있니 그랬더니 뭐 충분한 음식 주는 것을 잊지마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여기선 당부하고 있고 여기선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있네요 앞에 있었던거 그래서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헬멧이 도착하는 거 우지 로 마이 캣 이순 목요 워 아 유 엑소 우 기정 유 5 마이켓 주의 쓴 뭐 이외에도 그 주의로 그 주의로 2. 6. 2. 5. 7. 7. 7. 7. 8. 8. 9. 9. 10. 4. 4. 5. 5. 10. 10. 10. 11. 12. 13. 13. 15. 15. 아 이거 아니죠 참. Give it a bath. 자 이거는 bade라고 있고요. 목욕시키다 라는 동사입니다. 목욕시키다. 여기서는 a bath. 명사가 와야 될 거에요. You should not give it a bath. 오케이. 여기서 뭐 anything else 겠죠. 그만했다는건 anything else. 그랬더니 don't forget to feed it 이시죠. don't forget to feed it. 오케이. 충분. 어떤 음식이죠. 어떤 음식. Enough food가 현동사로 사용됐으니까 정상적인 위치. don't forget to feed it. Enough food. 충분한 음식 줘야 되는거 잊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겠습니다.